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홍길동 같은 user 모듈과 nation 모듈을 한번 결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여기까지 했었잖아요. 티켓은 빠졌군요. 티켓도 같이 구현해야 되겠네요. 이 세가지 나머지들은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었고 이번 에피소드부터에서 user와 nation과 티켓을 전체 모듈에 결합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방식이에요. 물론 저도 데이터베이스 전문가는 아니긴 합니다만 굉장히 재미있어요. 포스트그레이스 SQL을 간단히 알고 있는 문법을 대충 알고 있는 수준인데 정말 재미있게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저만큼 즐겁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액터 리셋. 먼저 리셋하고 그런 다음에 ix 환경에 들어가죠. 들어가서 여기서 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 동일합니다. 먼저 이전처럼 이렇게 alias 부터만 틀어주고 그런 다음에 간단하게 같이 보죠. user를 만들어서 insert 하는거죠. 그러면 user id가 지정이 되고 있죠. 지정이 된 상태에서. 두번째는 passenger를 만들겠습니다. passenger를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고 passenger죠. 지금 id는 없어요. passenger 보시면 지금 이게 에어프리트 패신저 승객인데 name은 passenger 주피트 입니다. 이름을 좀 바꿔놨어요. user는 user 주피트. passenger는 passenger 주피트. 어쨌거나 타는 사람은 주피트에요. 비트이고 그리고 다음에 이거 뭐에요. 다음. builder 속입니다. 그러니까 user와 passenger의 관계. user와 passenger의 관계를 build 하는 거에요. user와 passenger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user 보시면 user는 has one passenger. has one passenger이고. 그리고 passenger는 어떻게 되죠. belongs to users. 그렇죠. 이 관계를 우리가 구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builder 속. passenger. builder 속을 합니다. 속을 하니까. 이번에 어떻게 되나요. passenger인데. 얘가 user id 1번에 이렇게 매칭되어 있죠. 그렇죠. user id 1번은 누구에요. user 주피트 잖아요. 그렇죠. 이 승객 주피트는 자이언인 주피트.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passenger를 바로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아직까지는. 왜냐니까. passenger는 에어폴트하고도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어폴트를 일단 먼저 하나 만들겠습니다. 에어폴트를 만들고. 만들었죠. 자. 에어폴트 id가 1번. 이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공항은 인천공항이에요.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공항은 인천공항도 있고. 그리고 광주공항도 있고. 그리고 제주공항도 있고. 아. 그리고 부산공항도 알고. 청주공항도 알아요. 굉장히 많이 알죠. 자. 어쨌거나. 이렇게 에어폴트. 인천항공이고. id가 1번이 조졌습니다. 공항들 중에서 1번이 인천공항으로 지정한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공항하고 passenger의 관계도 볼까요. 보시면 에어폴트는. 에어폴트 패신저. has many passengers. 그죠. 패신저를 여러 명 둘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패신저 역시 어떻게 되나요. belongs to airport 입니다. 그렇죠. 이 과정을 같이 한번 구인을 하자는 거예요. 구인하시면 그 부분이 어디 갔나요. 여기 있죠. 그게 act to build. 이번에 또다시 build 한번 납니다. 위에도 패신저 한번 이렇게. 일단은 user와 패신저 사이 관계를 빌드했고. 이번에는 에어폴트와 패신저 사이의 관계를 빌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빌드하니까. 자. 이번에는 패신저 주피트인데. 이전과 달라진 게 뭐가 있나요. 이름은 패신저 주피트이고. user id는 1번인데. 여기다가 airport id도 1번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탑승자 주피트입니다. 자연인 주피트가 아니라. 비행기를 탑승할 주피트는. user id가 1번. 자연인 주피트이고. 그리고 공항은 인천공항을 이용한다. 라고 하는 증거가 표시되죠. 그죠. 이렇게 구성이 되었으면 이 패신저를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게 리포 인서트 패신저. 그렇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id 1번. 이제 드디어 id가 할당되었어요. 이전까지는 id가 없었습니다. 보다시피 id가 need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입세는 id를 1번 할당 받았죠. 그렇죠. 1번 탑승객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인 1번 주피터를 대표하는 탑승객 1번은 인천공항을 이용한다. 까지가 지금 구성된 겁니다. 이게 user와 주피터. 그러니까 공길동과 패신저 사이의 1대1 관계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렇죠. 1대1 관계를 구성하고. 그리고 패신저와 에어폴트 사이의 관계도 구성하고. 그렇죠. 그래서 패신저 속에 user에 대한 정보와 에어폴트에 대한 정보가 다 포함되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을까요. 이렇게 이 세 개. 이 세 개. 색깔을 좀 다르게 해 놓을게요. 이 세 개는 패신저 속에 정보가 포함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 아직 티켓은 안 만들었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과정을 봐서 여러분들이 티켓도 자연스럽게 구현하실 수 있겠죠. 1대1 관계로.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가 패신저 속에.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패신저 속에 이런 도착시간이라든가 출발시간이라든가 보딩게이트 보딩도어. 보딩게이트나 보딩도어는 이게 뭐냐니까. 비행기를 아직 안 타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저처럼 비행기를 두 번 이상 타본 사람들은 보딩게이트라는 데가 뭔지를 대충 알아요. 근데 정확히 그게 뭐라고 설명 드릴 만한 수준은 못돼요. 어쨌거나 비행기를 타게 되면 게이트도 있고 도우도 있어요. 몇 번 출구, 몇 번 통로를 가라 이런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어디 표시되느냐 하니까 티켓에 표시가 됩니다. 근데 현재 우리가 지금 패신저라고 하는 여기에 모든 걸 다 넣어두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빼서 티켓이라고 하는 별도의 파일을 만들어서 그 파일에다가 이 내용을 넣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새로 하나 티켓. 그냥 티켓이 아니라 에어티켓이 되겠죠. 에어티켓.ex 파일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여기 조금 전에 패스포트, 패신저에 있던 내용을 몽땅 복사를 해서 어디 있나요? 에어티켓. 붙여놓고. 그런 다음에 필요 없는 것들은 싹 다 지워버리고 다 지워버리고 그리고 이것도 지워버리고 추가해야 될 부분이 좀 있겠죠. 에어티켓을 만들어주고 이름도 에어포트에서 에어티켓 바꿔주고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 일단은 간단하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엔드가 빠졌네요. 자 이렇게 하고 이런 건 필요 없죠. 일단 지워놓고 나중에 추가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창을 하나 더 열고 밑에 창에다가 하나 스키마를 만들어도 되겠죠. 믹스 액터 젠 미그레이션 미그레이션 해서 미그레이션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밑에 미그레이션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여기 만들어진 미그레이션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여기다가 뭔가를 넣어서 그죠? 방금 우리 일대일의 관계 유저와 패신저의 일대일의 관계처럼 구성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 내용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만들어진 걸 참조해서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단 이거는 지워놓을게요. 다시 다시 연습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 test-ex1 입니다. 자, 다음번은 뭐냐 하니깐 두번째 해야 될 내용 제가 뭘 잘 못 눌렀네요. 화면이 이상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test-1! ex가 아니라 뭔가가 됐습니다. 다음번에 할 것은 nation 국가와 공항공사 사이의 관계를 1대1 관계로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과정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비교적 단순해요 단순하니까 연습문제 삼아 하시면 됩니다 제가 했던 걸 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사우스 코리아 그리고 사우스 코리아를 데이터 속에 넣어야 되겠죠 한국을 넣었어요 지금 id가 닐이다가 db에 넣게 되면 id가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간 첫번째 국가가 사우스 코리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나라입니다 그런 다음에 자 korea air force corporation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 만들어야 겠죠 공항공사입니다 공항공사인데 한국 공항공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죠 일본 공항공사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한국 공항공사입니다 아직까지 보다시피 공항공사 에어포트 내셔널 에어포트에 있는 필드 값들 중에서 값이 들어가 있는 것은 네임 하나밖에 없습니다 id도 없고 에어포트 id도 없고 nation id도 없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노력하는 것이 nation id도 넣고 다음에 자기 아이디 첫번째 마찬가지 빌더 속에서 이 한국 공항공사가 한국과 어떤 관계인지 를 지정하는 겁니다 nation에 들어가서 보시면 nation은 해저원 national airport 가지고 있고 그죠 그리고 national airport는 belongs to nation 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관계를 맞춰서 한국 얘가 주어고 얘가 목지가 되죠 한국은 한국 공항공사를 공항공사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 관계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만들어 주고 자 만들어 주니까 뭐가 뜬나요 nation id 1번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국 공항공사와 관계되는 국가가 nation id 1번이라는 거죠 이 일본이 누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그죠 사우스 코리아죠 그죠 자 두번째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내셔널 에어포트 보시면은 belongs to가 nation에만 belongs to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에어포트도 belongs to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belongs to 에어포트에 해당되는 컨텍스트도 구성해야 됩니다 두번째가 컨텍스트에요 두번째 얘도 마찬가지 복사해서 넣어주죠 넣어주니까 이제 또 추가된 게 있죠 에어포트 id가 추가되었습니다 위에는 에어포트 id가 need 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에어포트 id가 1로 됐죠 nation id도 일본 됐죠 이제 자기 아이디만 없어요 그죠 자기 아이디를 만들어 주는 방법이 리퍼 인셉트에서 데이터베이스에 넣게 되면 이제 자기 아이디도 들어갔죠 그죠 따라서 코리아 에어포트 코어프레이션 이라고 한국 공항공사라고 하는 것은 에어포트 id 인천공항을 가지고 있고 그죠 인천공항이 소속되어 있단 말입니다 한국공공사에 그리고 소속 한국공공사 소속되어 있는 국가는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라는 것을 우리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어 이전에 봤던 내용도 중에서 요 부분과 그리고 요 두가지를 같이 한번 추가를 해 봤습니다 티켓도 여러분들 한번 연습삼아 추가를 해 보시면 됩니다 주수가semnl 축 sert 축 축 due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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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